가이저 솔루션의 고품격 호텔 솔루션 고품격 호텔 솔루션의 기본이 되는 객실 관리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객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합니다. 먼저 유료평 디자인으로 설계된 객실 제어 스위치입니다. 카드키 스위치는 객실 카드키를 인식할 경우에만 객실 내 전원 및 전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방지하여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룸 인디케이터는 객실 내부에서 투숙 고객이 직접 방해 금지나 청소 요청을 눌러 요청사항을 관리자에게 알릴 수 있고 이는 차인벨 룸 인디케이터에 그대로 전달되어 객실 외부에서도 요청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객실 제어 스위치의 기본 기능인 1구 마스터 스위치와 4구 신 스위치는 객실 내 모든 전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풍량 모드를 갖춘 온도 조절기는 현재 온도를 나타내주고 원하는 온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 스위치는 투숙객이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버튼을 눌렀을 때 객실 관리 서버를 통해 곧바로 관리자에게 전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6가지 객실 제어 스위치는 객실 관리 서버를 통해 중앙관리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전체 객실의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리조트에 적합한 품격 있는 디자인의 수입 배선 기구는 감각적인 인테리어 마감이 가능하며 220V 전원, 인터넷 접속, USB 충전, TV 모니터 연결 등 여러 제품과 조합이 가능하여 미디어 허브를 이용하는 투숙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객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객실 도어락은 안정성과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며 엘리베이터 리더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객실 내부에는 고객이 손쉽게 코드 입력을 할 수 있는 금고가 제공됩니다. 현재 영정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울산 신라스테이 호텔, 제주 센트럴 시티 호텔, 서울 크라운 파크 호텔 등 국내 유명 특급 호텔 및 리조트가 카이저 솔루션의 고품격 호텔 솔루션과 함께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